Q. 보면서요? B.A.P의 대현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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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줄게 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좋은 음악! 앞으로도 좋은 음악! 죄송합니다. 굉장히 잘할 거예요. 눈과 귀를 정화주시... 정화주시... 눈과 귀를 정화시켜주지나... 이런 단어에 약화해서... 죄송합니다. 눈과 귀를 정화주시... 아... 죄송합니다. 아... 울고 싶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롤롤롤롤롤... 역대 최다 출연의 빛나는 스타!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으악! 궁금하다! 우와! 대박 사건! 제비의 비가 찾을 수가! 우와! 제가 너무 큰가요, 복수? 아, 죄송합니다. 기뻐서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스템 명단에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사랑입니다. 느끼하게 할 수 있어? 네. 역시 슈트 챔을 사랑입니다. 챔피언은 네오다라고 한 번만 정의를 내려주시면 BAP의 집이다. BAP가 슈트 챔피언에 굉장히 많이 출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좋아. 좋다면 미래는?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정말 몰랐고요. 정말 MC를 하게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